원빈 닮은 꼴 꽃미모의 고등학생이 등장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 사례는 악성 곱슬로 고민인 17세 남자 고등학생 사연자가 출연했다. 이날 사연자의 모습에 이수근은 잘생겼네. 키도 크고 원빈 닮았다라고 칭찬했다. 사연자는 악성 곱슬이라고 털어놓으며 모자 속에 감춰뒀던 악성 곱슬 머리카락을 드러냈다. 이를 본 서장훈과 이수근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연자는 친구들 사이 별명은 폭탄 대가리, 민들레다. 학교 선생님들까지 학교에서 모자 쓰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는 머리를 펴서 스타일링 했을 때의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이수근이 잘생겼다. 아이돌 하라고 캐스팅된 적은 없냐라고 묻자 사연자는 중3대 학교 앞에서 SM엔터테인먼트 명함 받아 봤다라고 했다. 다만 사연자는 노래를 못해서 가보진 않았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다시 머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장훈은 내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짧게 자르면 더 헌칠할 것 같다라며 스포츠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사연자는 스포츠 스타일링을 잘 못한다고 했고 서장훈은 내 스스로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모자만 벗으면 드러나는 개성에 정 불편하면 스타일링하면 된다라고 했다. 사연자는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다라고 말했고 서장훈은 너 정말 잘생겼다. 몇 년 지나서 대학 가면 난리 날 거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더라도 만남이나 연애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사람 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조언을 건넸다. 이수근 역시 청담동도 탐낼 인재다라며 응원을 더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원빈을 닮은 남자 고등학생 사연자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진짜 잘생겼네요. 머리만 제대로 스타일링하면 당장 데뷔해도 될 수준이다. SM 아이돌 상이네요. 민들레 머리에도 살아남았네요 등의 반응을 보냈다. 한편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선녀보살 서장훈과 동자 이수근이 꽉 막힌 속을 확 뚫어질 신통방통 해결책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시청률은 1.2%를 기록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